야코 대전쟁은 무료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야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대전쟁? 이장 오늘은 이장이다 일장을 깼다 이말이야 오늘은 야코 대전쟁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줘 야 어 세일한대 얘들아 하루밖에 안 남은 세일이 돼 뭘 세일한다는 거야 50% 세일? 미쳤어 와 미쳤어 와 개미쳤어 이거 조금만 해야겠다 현질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 본 거 아니 잘못 본 거예요 뭔가 누르려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900개가 보너스? 잠깐만 900개가 보너스면은 통조림이 1,000개 2만 9 와 3만원 버는 거다 이거 진짜 이건 솔직히 해야 돼 이거 이론상 5만원만 쓰는 겁니다 5만원 하 진짜 아 와 오늘 진짜 현질 안 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초회 한정? 와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거 뽑아볼까? 이거 뽑아올까 말까 얘들아 빨리 말해줘 이거 좋은 거야? 진화로 특수능력이 변화한데 초회 한정이래잖아 빅세일이래잖아 돈 벌어야지 버는 거야 가자 넌 나에게 똥을 줬어 하지만 이걸 한다면은 가는 거야 아... 충마 고양이를 얻었다 어? 슈퍼... 레오... 전 대드라이버를 얻었다 쓰레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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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임 오케이 어? 나르? 어 맘에 들어 어 이거 맘에 들어 난 맘에 들어 너 하나로 맘에 들어 박태환을 얻었다 박태환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 뭐야 아 이게 끝이야 뭐야 딱 지금만 XP 100만 선물? 아니 미친 새끼 이거 아이 약간 처음부터 주던가 이 개XXX 아니야 이거 사람이 호구로 뭐야 내가 호구야 가냐아아아아아아 지금 안하면은 손에다 고양이 도둑 박태환을 또 얻었다 아이C 아까 나왔던 애 아이C 아까 나왔던 애 아이C 아까 나왔던 애 어? 시X 아 시X 아이C 아 시X 아 시X 슈퍼레이어 어? 아니 안 좋은애네 아니 이상한거만 나와 근데 XP 100만이면은 어느정도냐 XP 100만이면은 20,100,1000,100,000 어? 이론상 통조림 900개 얻었다 아 개사기 또 사기인데 거신고양이 애들이 계속 써달라고 하던데 거신고양이가 그렇게 좋아? 거신 한 번 해볼까? 만렙가자 이상한 놈은 생겼네 나 얘도 한 번 업그레이드 해볼래 고양이 도마뱀 아니 도마뱀이 드래곤으로? 고양이 피씨 고래로? 배틀고양이 용사로? 굉장해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많아 박태환은 좋아? 박태환고양이 가자 오오 박태환고양이 넌 최고야 역시 전투개시 한국부터 가자구요 한국은 항상 1등이다냥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 무슨 가격이 1950원이나 하냐 근데 아 몸빵돼야겠는데 이거? 야 박태환 가자 박태환 보여줘 어? 버럿 플라이 한 번더 가 한 번더 가라 어? 버터 플라이 아 몸매 좋은거 보소 버터 플라이 얘 한방인가? 아얘 단일딜이네 오오우 뭐야 오우 미친 데미지 뭐야 데미지 2천이야? 미친새끼는 이거 버터플라이 골반이 개새끼하네 고백해보세요 이뤄질수도 있잖아요 아 일단 스피드업 쓰죠 몽골로 갑시다 그럼 버터플라이 써봤으니까 한마리씩 다른 애 써보죠 일단은 그럼 이번에는 고래 써볼까? 고래인데 다리가 왜있냐? 아 뭐야 데미지 궁금하다 오 500 오 나쁘지 않은데? 아 고래는 빨간적한테 더 강력한 데미지라고? 아 그래? 일단은 그냥 계속 깨보죠 이번엔 드래곤 해보자 드래곤 지우개가 몸빵이 좋아 가자 어 니 드래곤이에요 아주가세요 으악 아니 드래곤인데 무슨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자빠졌어 가보자 오 오오 약해 이제 얘 마지막으로 거신고양이의 마지막인 써볼께요 조금있으면 모은다 한마리 더가 한마리 자 이거 깨주고 거신고양이 이양 머리안감아가지고 머리에 고 거리는거 봐 으아 엇 엇 헉 헉 헉 어 휙 세..센거지? 동신냄새 나는데 오오오오 답은 젠 иногда 답은 젠랑 와 박태환 이동 속도 봐 으하하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흰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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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핰 박태현 고양이 그래! 안되겠어 빨리 깨봅시다 일단 박태현 한마리 일단 소환해 박태현이던냥 뚜아! 보러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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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현이던냥 보러플라이 두번 뚜아! 그건 제 분신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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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한방 사리를 담아 공격하지 그 엔젤리너스 생긴 한데 원포맨에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잠깐만 미친 오 야 뽕맛 조진다 얘는 어때? 차륜 귀엽지 않아? 차륜 궁금한데? 레어쪽에 있었지 아 근데 얜 뭐야? 나 얘 써볼래 아 이게 1번가서 한번 보여주자 콩콩콩콩콩콩콩 그니까 어 젠너랑 스위머 쓰면 순삭인거 같긴 해 일단 얘 한번 뽑아보자 360원짜리 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대가리 쫑돼! 대가리 쫑돼! 대가리 쫑돼! 쿵쾅쿵쾅 전법이구만 대가리 쫑돼! 대가리 쫑돼! 대가리 쫑돼! 어 공속 나쁘지 않은데? 촥 아 미친 귀여워 아 흐흐흐 흐흐 흐 저 죽는데 야 차륜 차륜 해볼까? 차륜 차륜 차륜이해여 당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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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르르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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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하지만 진짜 귀여운 건 따로 있지 그건 바로 박태원 박태원이던옹 좌ask 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미쳤네? 어? 잠깐만! 이거 나 저번에 달 되게 힘들게 깼잖아 달을 가볼까? 가보자 한번 스위모어 때문에 개삭일 것 같은데 당연히 신 써야지 이론산 숙려할 수 밖에 없다 어 신이 힘이야 어.. 어.. 오 개빠 우와 데미지 봐 데미지 뭐야 슬리버 박태환은 최고입니다 진짜 박태만 님은 최고예요 조잡한 달아졌다 아 개쎄네 쟤누만 최강의 하나 찾았다 아니 그거 광란해달라고? 광란은 어떻게 하는데? 레전드스토리? 여기서 광란하면 돼? 이게 뭔데 한번만 해볼까? 해보기만 할게 통설력을 무슨 200이나 써 해봐야지 신 써도 못이긴다고? 해보긴 해보자 후에 딱 보자마자 알아 쫄았냐고 딱 봐도 쫄았잖아 너희들이 봐도 알잖아 쫄았어 어 쫄았습니다 네팔이나 한번 깨보죠 현재 지금까지 40만원 했을걸요 별로 안했어요 일단은 야 유튜브 각은 여기까지만 봐도 되지 않냐 달을 깼는데 그리고 아니 그냥 유튜브 각만 여기까지 무릎 찌치기 말고 보스를 이겨야 유튜브 각이라고 아니 이장달까지 달려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녹화해놓고 계속 달린다 자 일단은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 여기까지 빠잇